반가워요. 고은선님들 선생님입니다. 이 수능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볼 수능의 어떤 미래 혹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모르는 지문과 선지 없이 암기하듯이 분석하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특히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도표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생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풀이방법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은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나 평가원 기출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해설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나오죠? 근데 2024 수능이 조금 독특했던 것이 보통은 밑줄이 기억에서 리을까지 4개인데 미음까지 5개가 나왔어요. 자 어쨌든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발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유형이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되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물 속 용종산소 감소가 수생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이 안 된 자연현상입니다. 자 물속 용종산소는 물속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 소비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는 거니까 네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 안 된 자연현상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자동차 많이 타고 공장에서 나쁜 용기 내뱉고 이러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 지구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그 현상은 인간의 의지의도와 개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는 건 더더군다나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지의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물속 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해서 용종산소가 더 빠르게 고갈되는 것도 우리 의지의도와 관련이 없죠. 자연현상이다. 자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실패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 혹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현상이고 얕은 강에서 특정 어종이 사라질 정도로 수생태계에 생물 다양성이 훼솔된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현상이지. 1번 기업과 같은 자연현상은 가치함축이 아니라 몰가치적이죠. 2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은 아예 자연현상이 없어. 특수성 보편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이고 4번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은 그렇죠. 개연성의 원리 정답 4번입니다. 5번 미음과 같은 사회문화현상은 확실히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쉽게 4번이죠. 자 2번 2번처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뜨면 그렇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니라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 비교 대조하는 문제지 옳은 설명을 했습니다.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과 돈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인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 명목론 냄새가 좀 나죠. 돈은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는다. 역시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한 돈은 사회적 결사의 매개일 뿐이다. 결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말해. 그래서 사회적 모임의 매개체, 도구수단일 뿐이네. 여기서 핵심 문장이 나오죠. 사람은 돈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차별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에는 개인인 사람이 어떤 사회를 만들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 측면을 확 부각시키고 있지.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가, 사회보다 개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회의 명목론인 것을 이 빨간색 밑줄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으시면 되겠어. 결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 수단적인 것으로 돈은 더 나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고 수단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수단에서 살아갈 수 없다. 즉 인간이 본연의 가치를 지니는 거지 그 수단인 돈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제시문은 어려운 친구도 많거든요. 결국에는 사회문화 개념이 아니라 이거 독해력이라고 봐 나는 국어의 문제이지 않을까 독해력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극적으로 개인 강조하는지 사회 구조의 힘을 강조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명목론 골라보자.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그렇죠. 환원, 쪼개어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요.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준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지. 그래서 주체가 개인이고 사회는 수단일 뿐이다. 자,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패다. 사회의 실재론이고 리을,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 더 높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사회 강조하는 실재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